안동대 주변에서 다중주택을 운영하는 A씨는 방마다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했다가 2년 전 안동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A씨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약 40만 원. 취사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해마다 40만 원씩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도 A씨는 취사시설을 철거할 생각이 없습니다. 과태료가 세입자에게 거두는 집세보다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보통 다중주택 건물 하나에는 15가구가 살고 있는데 한 가구당 1년에 300만 원의 집세를 받으면 과태료의 100배가 넘는 4,5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동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최근 6년 동안 단 한 건뿐입니다. 1년에 4차례 다중주택을 선제적으로 단속해 해마다 단속 건수의 5% 이상을 적발하는 서울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안동시는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단속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나가서 확인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거리나 시간적으로 가서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일각에서는 단속을 해도 나중에 건물주가 다시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볼 때는 간이, 식사 정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중주택에도 허용 가능한 취사시설의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이를 어길 때는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